마지막인가요? 네 어떤 머리 색깔을 시도해보고 싶나요? 해보고 싶은 거 과감해도 좋아 과감해? 과감해? 완전 달색? 완전 달색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은 한 번쯤은 어느 정도 잘생겨요? 이렇게요? 어떤 색으로? 이거 계신가요? 혜연 선생님? 핑크 핑크 하얗고 뽀얘가지고 파스텔 카라 같은 거 파스텔 카라 같은 거 하얗고 뽀얘서 잘 어울릴 것 같아 해보고 싶어요 대박 딱 한 번만요?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? 두 번은 괜찮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 머리결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돼 머리카락을 핑크색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언젠간 할 수 있겠죠? 헤어 선생님 듣고 계시죠? 듣고 계신가요? 잘 어울릴게요